많은 사람이 식도와 위장이 만나는 부분에서 불편한 타는 속쓰림과 위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특정한 음식에 대한 평범한 반응일 수도 있지만 일부에게는 고 질적이고 치료가 힘든 병의 증상이다. 이러한 증상을 위험이라고 하며 높은 산성이 위액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위장벽 점막염증이 원인이다. 위장벽의 약화는 괴양으로 발전하거나 통증, 염증, 위산역류 같은 위험을 증가한다. 이 질환을 진단받으면 생활습관과 식습관을 바꿔야 한다.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약들이 시중에 많지만 그보다는 부작용에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천연 대체유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다행스럽게도 위험 증상 회복을 빠르게 돕는 성분들로 가득한 유기농 재료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진정작용을 하는 알로에와 회복 효능의 꿀을 섞어서 위의 불편함을 빠르게 진정하는 것이다. 속쓰림과 위험 증상을 위한 알로에와 꿀, 요법 알로에와 꿀을 섞으면 위험 증상에 효과적인 자연치료제가 탄생한다. 다음에서 두 회복성 재료들의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자. 알로에의 장점 알로에는 특히 줄기 안쪽 게리 염증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능력이 있어서 수세기 동안 사랑을 받아왔다. 알로인이라 불리는 강력한 완화 성분이 있어서 장내 축적된 노폐물 배출을 용이하게 한다. 알로에의 활동 성분 인저맥은 위점막을 감싸고 보호해서 위험, 염증, 산으로부터 진정시킨다. 이 식물이 회복 활동은 피부에도 좋지만 상처난 위점막 재생을 촉진하기도 한다. 또한 위장, 뇌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알칼리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타는 느낌과 연관이 있는 위, 산역류를 진정시켜준다. 꿀의 장점 꿀은 많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천연 식품이다. 꿀의 풍부한 과당과 포도당은 장내 점막에서 쉽게 흡수되는 대표적 단당 성분으로 몸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소화를 돕고 복부 팩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의 천연 공급원이다. 어떤 활성 성분이 위험을 진정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전문가능이 질병을 유발하는 병원균을 없애는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라고 주장한다. 위산 역류와 위험을 제거하는 천연 치료제 준비법 알로에와 꿀의 혼합물은 아무런 부작용 없이 위험과 염증 치료제 대신 쓸 수 있는 천연 육법이다. 타는 듯한 불편함을 줄이고 위장 내 산성도를 조절함으로써 과다한 위액으로 인한 상, 차도 예방할 수 있다. 재료물 1컵 알로에 겔 3큰술 꿀 1큰술 만드는 방법 알로에 줄기를 물로 잘 씻어서 자른다. 숟갈로 안쪽에 겔을 긁어낸다. 긁어낸 알로에, 겔을 꿀 그리고 물과 함께 블렌더에 넣는다. 2회에서 3회 분량으로 나눌 수 있다. 먹는 방법 위험 초기 증상을 겪고 있다면 반 컵 정도 하루에 입원 마신다. 예방용이, 라면 식후반 잔을 마신다. 권장 분량보다 더 마시면 완화 성분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2000년 치료제와 균형 잡힌 식단을 병행하면 수준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